너희들이 죽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는다. 너희들이 죽지 않으면 너희 가족이 죽지 않는다. 너희가 죽지 않으면 조선이 죽지 않는다. 나에게는 너희가 조선이다. 그게 이제 엔지 없이 이렇게 한 번에 다 끝내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아 엔지 없었어요? 그런 장면을 찍을 때. 더군다나 비까지 내리고. 이제 가면 리허설 한번 싹 할 때 되면 벌써 기분이 서늘해져. 본인 자신이. 그리고 몇 번 혼자 반복을 하게 되고. 이따가 찍을 자리에 미리 가서 보기도 하고. 그렇지. 한 시간 또 먼저 가신다고. 다른대로 그렇게. 그만큼 마음의 자세를 갖춰야지. 그리고 올라가야 제대로 된 연기가 나오지. 하는 동안은 나도 어떻게 했는지 몰라. 아 맞아요. 집에 가서 보지. 그런 거야. 그 장면 대사 아직 기억나세요? 대충 나. 대충 나. 그거 한 번만. 한 번 그런 톤으로 한 번만. 살짝 들려봐 줄 수 있을까요? 뭐 한데. 뭐. 뭐. 보고 싶단다 해드려라. 잠깐 좀. 연단에 올라가서. 연단에 올라가서. 연단에 올라가서 다친 어깨를 다 붙잡고. 이게 마지막 출병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하늘을 다 보니까 비가 막 추적추적 내려요. 그리고 이제 병사를 보면서 얘기하는 거야. 고마워. 죽지 마라. 멀리 날. 죽지 마라! 너희들이 죽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는다! 너희들이 죽지 않으면 너희 가족들이 죽지 않는다! 너희들이 죽지 않으면 조선이 죽지 않는다! 너희에게는 너희가 조선이다! 너희에게는 너희가 조선이다! 너희에게는 너희가 조선이다! 너희가 조선이다! 너희들이 죽지 않는다! 너희들이 죽지 않는다! 너희들이 죽지 않는다! 너희들이 죽지 않는다! 너희들이 죽지 않는다!